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증례 토의 210번째 시간입니다. 55세 남자에서 6개월 전 초음파검사상 최장 IPM 면 분지형으로 추정했던 정례의 추적 초음파검사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6개월 전에 초음파상 주체관의 직경이 2.7미로 경도 확장이 보이고 최장 구부의 낭성병변에 의심돼서 최장 IPM 면 분지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부시티에서 최관 경도 확장만 보이고 최장의 국소병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PM 면이 아니고 그냥 가령 얘기한 나이가 좀 들으셔가지고 생기는 최관 확장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관 확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판크리아 캔사가 나중에 디텍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 추적 검사의 최장 실질은 지방 침윤의 고액호로 보이고 최관의 직경은 2.7미로에서 1.1미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장 구부의 저액호병변은 낭성병변보다는 최장의 생성시에 생기는 벤주랄팡크레아스의 국소지방 회피구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낭성병병병이 아니고 그 부분에 지방 회피로 인해서 저액호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신장의 1.3 곱하기 1.4cm 거기에 무혜코 낭종으로 보선이악 일형 낭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장의 IPM의 분지형보다는 그냥 최장의 나이가 들어서 최관의 경도 확장과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운신의 프로세스 근처의 지방 회피구역 이렇게 진단이 바뀌어진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관이 2.1mm입니다. 전에는 2.7mm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장 실질의 지방치면으로 고혜코로 보입니다. 두번째 영상 보시면 이렇게 최장의 지방치면으로 고혜코로 이렇게 보이고 최관입니다. 이쪽 부분에 운신의 프로세스의 헤드 부분에 저액호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낭성병을 봤는데 그건 아니고 최장의 벤츄럴팡클레아스의 포칼패스페어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최장의 최장을 받는 영상이죠. 최장의 영상인데 보시면 여기 스프레닉벤 최장의 판크레아스 바디 여기 판크레아스 닥터입니다. 최장의 헤드 부분 보시면 제이코로 보이는데 얼룩얼룩해서 마치 낭성병변으로 오인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닥터 이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칼라도플라의 스프레닉 아트리 SMA 이건 스프레닉 베인 SMV입니다. SMV가 되겠습니다. SMV 그 다음에는 종단상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그 다음에 종단상은 여기 SMV 이쪽에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베인 판크레아스 넥 운신에이트 운신에이트 부분에는 확실히 제이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이코로 보입니다. 예 이쪽은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헤드 프로퍼 그 다음에 이거는 판크레아스의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 헤드 프로퍼 이 사진은 키드니의 좌측 키드니의 낭종입니다. 심플 시스터입니다. 다음에는 좌측 키드니의 심플 시스터 좌측 키드니의 단축상입니다. 그래서 본 정례는 IPM의 분지형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추적 검사 해보니까 그냥 가령에 의한 판크레아스 닥터 딜라테이션 그 다음에 벤츄럴 판크레아스 그러니까 최장의 헤드 부분에 포칼 패스페어링으로 그렇게 나타난 영상이 되겠습니다. 추적 검사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인정 개인교섭 USB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전영역, 갑상선, 경동매까지 있습니다. 스캔법 USB입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해설 USB로 스캔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